그 차가 뭐지? 파킹은 해제 됐어? 여기 일단 차 내려놓고 띄워 달려고요 아, 파킹 해제가 안 된 거네? 오라이 오라이! 이것도 영상 한편 찍는 거 아냐 이러다가? 글로 들어가서 절로 나가면 옷이 다 베리지 됐어? 네 나와다 자, 발목배 본네트 한 번만 열어줘 봐봐 디젤이네 달리다가 꺼진 거래? 쇠로 한 번만 됐었어? 쇠로 쳐본 소감이 어때? 개차키는데 원래 들어가는 소리처럼 소리는 잘 들어가는데 타이밍 체인은 어떨 것 같아? 체인은 조금 올라가는 거 RPM 보니까 괜찮은 거 같아요 체인이 끊어지면 밸브가 피기 때문에 쉉 하고 돌아 쉉쉉쉉 돌잖아 얘는 물론 끊어졌을 수도 있지만 일단 그걸 배제하는 게 맞지 IMV 쪽 한번 열어봐서 혹시 쇠가로 들어왔나? 그거 먼저 확인해 보자고 네 어우 지났어 이렇게 한다 지났어 이렇게 왔을 때 비우는 날이면 진짜 짜증나 맞아요 예전에 안부장 비 오는 날에 한번 가닥에 들어가서 이래가지고 아 옆에서 보는데 존나 안쓰러웠어 지금 현재 주행 거리가 11만 키로 2015년식 BMW F07 오 GT 모델이에요 어우 소프트 크로징 옵션 들어가 있네 왜 잠겼어? 누가 이걸 잠궜지? 주인이신데? 자기가 잠궜어 자기가 일부러 그러는 거지 잠그고 실을 던져버리고 신용이 안걸리는 원인을 찾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물론 진단계를 일단 꽂아 봐야 되는 건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점검하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먼저 엔진 소리를 들어서 타이밍 체인이 끊어지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연료 라인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IMV 밸브를 한번 빼보면 돼요 진단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작업자마다 어떤 편의성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 이 차 같은 경우는 시동이 안걸리는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게 타이밍 체인이 끊어진 거랑 연료 라인에 쇠까르던 경우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번 열어보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편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IMV를 지금 빼보는 이유는 가장 하드웨어적인 점검 방법이에요 사실 이게 꼭 진단기가 없어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그걸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에 금속 가루가 있으면 진단은 여기서 끝나고 이제 차주부등과 상담을 해서 작업으로 이루어져야겠죠 어때? 안에 쇠까루가 있어? 많아요 많아? 아 그러네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IMV 밸브에 쇠까루가 여기 지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 안에 이게 진짜 쇠까루거든요 이게 고압 펌프에 있는 롤라에서 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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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샤프트처럼 생긴 롤러가 갈리면서 이제 쇠까루가 생기는 거라 진짜 자석이 붙어요 여기 자석 깨끗이 닦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우와 이거 영상으로 찍어주고 싶다 자 여기 자석에 그냥 붙여도 이만큼이 나와요 고압 펌프가 갈리면서 쇠까루가 바로 뒤에 있는 인젝터를 망가뜨린 거고 인젝터에서 리턴 되는 양으로 연료 땡크에 쇠까루가 또 고여있는 상태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우리 연료필터 자주 가르라고 하고 나서 진짜 이런 작업 안 왔었는데 연료필터를 간다고 100% 쇠까루가 안 돈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연료필터를 안 가는 차보다는 가는 차가 덜 망가지긴 하는데 쇠까루는 여름에 진짜 많이 망가지거든요 날이 좀 따뜻해지니까 연료의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유난성이 떨어지고 떨어지는 유난성에 못 견디고 고압 범퍼 안에 있는 캠이 달아서 망가진 거 같아요 안 좋은 소식을 차주분께 전달을 해야겠군 1, 2, 3 우아 우이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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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바빠서 주난이 안 바쁜 거였어? 세척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바쁜 줄 알고 지금 내가 하는 건데 갑자기 한가한 척하고 연장은 정리하고 있으니까 내가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불쌍해 보여 불쌍해 보여 불쌍해 보여 enfin 지는 소리가 안되는데 아 막 이러고 아이고 얘는 물이 좀 들어갔네 인젝터는 뺏다 낀 것 같은데 얘만 안 뺏는 것 같네 일단은 얘는 고압 펌프가 고장이 나서 인젝터로 바로 다이렉트로 쇠가루가 들어가니까 인젝터로 고장 낸 거고 이번에 작업은 리빌트를 할 예정이에요 지난번까지 제가 얘는 웬만하면 신품을 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항상 예우가 안 좋아가지고 신품을 쓰라고 하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촬영이 오래되고 교환해야 되는 부품들이 내구성이 좀 더 좋아지거나 하면 수리가 어느 정도 가능해지고 품질이 보증이 되는 상황이 돼요 지금은 거의 리턴값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게 리빌트가 되기 때문에 안에 컨트롤벨을 새 걸로 다 교환하고서 리퓨어를 할 거예요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얘는 한번 여기서 쇠가루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그냥 여기 쇠가루가 그냥 번쩍번쩍하네 깨끗하게 닦아서 이거 보면 이거 움직여 움직여 음 음 저저저저저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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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예약하지 내가 하자, 내가 한다 그러면 해보세요 라고 할 거지? 야씨, 배터리가 다 조루야, 미러키 거는 저래서 내가 미러키 거 쓰다가 말한 거야 사이트에 없더라구요 없어, 국내에서는 안 팔아 나는 국내에서 안 파는 것들 잘 찾아내거든 아이씨, 이거 진짜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은데도 새까매, 새까매 이쪽은 공기가 흡입하는 곳 이쪽은 이지알 여기 이지알이 만나서 나가는 곳 이지알에서는 흑연이 나오고 이 토클로에서 나오는 오일과 합쳐져서 반죽이 돼서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거 왜? 왜? 아, 이거 작업해 주게? 네 흙기만 뜯으면 되는데 아, 네가 하세요 느낌이, 느낌이 그러지 않았어? 아, 그럼 사장님 하세요 얘 왜 이렇게 안 잡게 지냐 발전기 단자가 왜 이러는 거야 얘 나한테 왜 이래 네가 해볼래? 아, 진짜 윤진아 솔직히 그 상황에서는 조금 망설이는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 어, 다시 넣고서 좀 있다가 어우, 안 빠지는데요 귓속말로 빼놨어요 근데 이거 왜 안 꽂아 놨지, 이거? 얘도 안 채워져 있네, 이거? 근데 나중에 이거 채워야겠다 내가 안 풀었거든? 이게 흔들리니까 여기가 더 많이 샀나 보다 이거 안 채웠을까, 귀찮아서? 이거 보고 누가 댓글 달았더라고 차주 본네트의 칠 따위는 생각지도 않고 지들 작업 편의성만 생각한다고 이거 칠 안 까지는 거예요 세상 불편한 사람 많아 자, 흙기를 제가 드러내려고 했지만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게 고압 펌프예요 윤진이가 나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뛰고 나면 여기에 보시면 이게 고압 펌프예요 이게 아까 IMV 밸브를 확인한 게 요거놈이고 이걸 탈거해서 위에 대가리 라고 하면 말이 이상한가? 대가리를 한번 따면 어디가 손상이 됐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일단은 고압 펌프를 탈거해 볼게요 누가 갈구는 사람 있냐? 없어? 네 이 부장님이 갈구거나 하진 않아? 네 아, 그래? 의외네 내년쯤 내면 차를 직접 부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야? 제외하고 특집 편을 한번 만들어야겠다 전대리의 오일 교환 영상을 그렇게 찍었는데 오일 정도는 갈 수 있어야지 본인 차 오일을 교환할 때 직접 가는 거예요 괜찮을 거 같지? 제외하고 기름값이 올라서 차가 안 막히는데 문제는 기름값이 오르니까 차가 줄었어 차가 안 들어와 있어 돈을 못 벌어서 기름 넣을 돈이 없어 차를 안 타고 다니는 사람의 부류가 내가 되는 거지 테슬라 타면 돼 뭐가 잘 마음에 안 들어? 진짜 많은 경우가 우리가 작업하면서 볼트를 풀어 볼트를 막 풀어다가 볼트가 점점점점 뒤로 밀려나면서 여기 찡겨 어? X됐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 맞지? 진짜 그런 경우가 많아 우리 깔깔인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막 분노에 깔깔인 일을 하다 보면 얘가 뒤로 밀려나는데 벽에 딱 닿아버린 거야 이렇게 찡겨버렸어 왜 안 둘지? 해서 보면 찡겼어 아유 왜 이렇게 차가 높냐 이게 키가 작은 거냐 차가 높은 거냐 차가 높은 거냐 키가 작아 키가 작아 그 얘기를 꼭 해줬어야 돼 아우 C 풀렸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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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카본을 어디서 묻은 거야 뭐 했는데 여기 카본이 묻은 거야 이거 왜 안에 들어가는 게 없지? 이거 안에 거 없어 아아 원래 이거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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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내가 너무 오래 안 했어 저도 같이 안 해가지고 너나 다 빠진 건 맞는데 어 다 빠졌다 아 이거 힘들다 응? 저기서 한번 대가리 한번 열어보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펌프 응? 이게 펌프야 네 그 펌프 이거야 여기에 쟤를 오로락 내리락 거리게 하는 로라 로라 어디 갔어? 아이씨 로라 다 나갔네 여기 로라 이게 쇠기 때문에 진짜 쇠가루가 나와요 진짜 쇠가루 진짜 쇠가루 자석에 붙거든 그래서 얘가 이 안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회전해야 되는 게 어느 순간 한번 회전이 멈추면 갈리고 회전이 멈추면 갈리고 회전이 멈추면 갈리고 제일 많은 케이스는 일단은 저질 기름 기름이 안 좋은 거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소비자가 그걸 알 수는 없는 거고 한여름에 특히 고압 펌프에 우장이 진짜 많거든요 그거를 이제 소비자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와.. 기.. 끝내자 6시 넘었는데 부장님 언제까지 가시게요? 9시까지 우리는 9시까지 그러면 야근할 수는 없고 술이나 먹고 기다려줄까? 2시간 반이면 시동 걸고 올 거야 아마 우리 이 팀장이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사실상 오야붕 오야지 10시 가서 하자 잠깐 그러니까 해보 갑시다 갑시다 밥 먹으러 가자 또 하나의 케이스는 항상 누누히 얘기하지만 기름의 잔량이 적으면 한여름에 기름의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윤활성이 떨어지는 형태예요 한여름에 특히 고압 펌프에 우장이 진짜 많거든요 그거를 이제 소비자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기름을 적게 채우고 다니는 게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솔직히 연료휠타밖에 없어요 이 안에 이물질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그 이물질이 한 번 상처를 내고 두 번 상처를 내고 세 번 상처를 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찌꺼기들이 또 굵고 또 굵고 점점 더 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료휠타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연료휠타를 교환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근데 연료휠타를 갈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나는 이렇게 망가지는 게 솔직히 더 좋거든 그리고 이거는 플런저 타입의 고압 펌프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얘를 눌렀다가 뺐다 눌렀다 뺐다 여기에는 당연히 스프링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야 이거 무슨 정비 학원인가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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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네 ушк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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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란미터링 밸브 신품 장착하고 고압범프를 이렇게 해서 압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해요. 중고이기 때문에 압력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장착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장착하고 나서 차량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난감하니까. 그래서 장착 전에 지금 테스트 해봤는데 조금 이상해서 안에 수정을 좀 했어요. 우리 고압범프 다른 거 몇 개랑 해서 수정을 좀 했고.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300바. 300바 목표 압력이고 현재 압력이 300바를 상회하고 있어요. 목표 압력이 녹색 기준으로 여기 빨간 그래프가 같이 가면 정상 범주거든요. 아 이거 한 몇 시간 했어? 한 3시간 했나? 한 시간. 한 시간? 3시간 한 것 같은데. 목표 압력에 정확하게 도달하면 펌프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차량에다가 이 고압범프를 장착하면 돼요. 끝. 아 힘들었다. 목표 압력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그냥 리벨트 했고 IMV 밸브는 신품 끼고 아 여기 오링 참 지난번에 제 차 예전에 새 차 만들기 할 때 이 오링 안 갈아줘서 고압 펌프를 한번 다시 뜯은 적이 있었죠. 꽤 많이 샜었고 이제 고압 펌프를 탈거를 했더니 딱딱해져 있는 상태의 실을 그냥 껴었었나 봐요. 아 이걸 미처 확인을 못해가지고 이거 바꾸려고 미션까지 또 내렸어요. 아 정말 자 이제 조급하자 준 거 가져온 거 그냥 썼었으면 시동 안 걸린다고 다시 뜯을 뻔했어. 다행히 우리가 장비가 있고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머신이 있어가지고 다행이에요. 아이고 키가 안 닿네. 세상엔 나 같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너무 힘든 세상이야. 그렇지? 어차피 오일이 누유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일 휠타워징도 탈거를 해놨기 때문에 약간 펌프 다는데 스트레스는 좀 적은 편이에요. 내가 이렇게 돌릴 거거든? 그래서 너는 이렇게 와야지? 여기서 앞에만 누르고 있어? 네. 됐어. 됐어. 아이고 힘들어. 저는 이 재생된 인젝터를 장착할 거예요. 이 그리스는 안티시즈라고 해서 고온용 그리스이기 때문에 어디다 주로 많이 바르냐면 점화 플러그 교환할 때 쩔지 말라고 많이 바르는 건데 인젝터도 마찬가지로 이 엔진에서 가장 뜨거운 부분을 이렇게 담당할 수 있는데 인젝터가 쩔지 말라고 발라주는 거예요. 자, 배터리 좀 줄래? 너는 필요 없잖아. 아니 그냥 밀어. 뭘 힘들게 들고 다녀. 너랑 나랑 키 차이가 이만큼 나는 거야? 부러우면 지는 건데. 이거는 출고시 부품이기 때문에 지금 작업하면서 상품으로 교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냉각수라인 중에서 이 차량의 경우는 가장 뜨거운 곳이 여기거든요. 흑기 메뉴풀드 안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교환을 안 하면 이 볼트 하나를 못 풀거든요. 이 볼트. 지금 채우고 있는 이 볼트. 이 볼트를 못 풀으니까 메뉴풀드를 또 떼야 돼. 가장 뜨거운 물이 쇠를 거쳐서 만나는 첫 번째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명이 짧죠. 전주힘이 다 닦아 놨어요. 손으로 문져도 까만 게 안 묻어나와요. 흑기를 다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이 안쪽도 그때 굉장히 더러웠잖아요. 여기가 EGR이 만나는 곳이라 여기가 열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여기에 카본이 보통 생성이 되거든요. 플랩이 가스켓 역할을 같이 하는 건데 이 가스켓이 재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흑기가 새더라고요. 신품 가스켓 장착하고 사실은 이거는 나보다 전주힘이 훨씬 더 작아거든. 작업만 하려고 하면 자꾸 도망가. 도망가는 거지, 지금? 네. 주어있습니다. 아, 그래? 도망가는 건지 알았어. 이 수건고로 이런 거 조이는 게 이 느낌이 너무 좋아. 아, 우리 예전에는 전동인팩을 거의 안 썼거든? 작업 효율이 떨어지지. 이걸로 말하면 이게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거꾸로 꽂고 있었어. 아, 씨. 유준, 사장님 똑바로 알려줘요. 그러니까. 아, 똑바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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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엊그저께. 잔여 주행 거리가 20km, 30km 그것밖에 안 남았을 때까지 탔거든? 그러고 주의를 했더니 엔진을 가른 것 같아. 왜 그럴까? 연료가 냉각이 되니까. 그치, 연료가 차가우니까. 어저께 더웠잖아. 뜨거운 걸 식혔으니까. 효율이 좋아지는 거야. 차가우면 밀도가 높아지잖아. 그치? 뜨거우면 밀도가 떨어지고. 와우! 팀워크! 요즘에 키가 크려는지 배가 자꾸 고파. 왜 웃어? 형이 저기 없었어요. 비엠 고치는데 벤츠 티슛은 좀 그렇지 않나? 저기서 벤츠를 같이 고쳐야지. 아, 맛있어. 아, 맛있어. 때가 엄청 넓네. 네. 자동차 배터리에 보면 플러스 쪽이냐 마이너스 쪽이냐 그 쪽에 항상 그렇게 끼잖아. 그것도 그냥 뜨거운 물을 보면 싹 없어져. 뜨거운 물을 뿌려서 없애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 싹 발라주면 돼. 냉강 물에까지 종료는 해놨거든요. 처음에 수치가 17 나왔는데 지금 맥스로 10 나왔고 수치가 확연하게 많이 줄었죠? 2,000몇을 넣어 봅시다. 끄라고 생각해도 않나요? 끝나가? 여기 봐봐, 소리 나지? 여기 봐봐 아, 네 나오는 거 보이지? 펌프까지 기름이 다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건 됐어, 끝났나 보다 자, 이제 걸어봅시다 자, 이 OGT 차량의 쇠가루 작업이 완료가 됐어요 처음에 이제 입고 당시에 시동이 꺼져서 입고가 되었었고 연료 라인에 쇠가루가 돌았던 걸 확인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쇠가루가 돌았을 때 인젝터를 신품으로만 교환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인젝터를 살렸어요 인젝터 내부의 컨트롤 밸브를 다 신품으로 교환하면서 지금 인젝터의 예우도 나쁘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필터는 이제 저희가 출고 전에 한 번 더 교환을 해서 출고를 할 예정이고 그 외에 이제 하체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까지도 수리가 완료됐어요 한 번 시운전 한 번 하면서 차량의 상태를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시운전 같이 가요 자, 시동을 한 번 음, 좋아 진동도 문 안에 아, 이거 간접광고인데? 전에는 인젝터를 재생을 해오면 장비에 물려보면 연료의 리턴 값이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신품을 사용하는 걸 추천을 했는데 컨트롤 밸브를 전부 신품으로 교환하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상태가 좋고 굳이 비용을 많이 나오게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차량 가액도 많이 떨어졌고 전체적인 수리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봤어요 150 정도 줄었으니까 신품으로 할 때보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차주 분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모두 완료했어요 신호가 기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핸들이 약간 삐딱하네 얼라이먼트 보고 출구해야겠네 급가속을 해도 별로 문제가 없네 풀악셀을 밟아야 되는데 작업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제 쇠가로 도는 게 꼭 차주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설계상의 미스라고 봐야 되는데 차주가 예방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아요 이게 뭐 쇠가 자체가 물러가지고 쇠가로 도는데 근데 적어도 차주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지는 않아요 눈은 얘기하지만 연료일타 1년에 한 번씩 그냥 가르라는 얘기 이 얘기만 나왔다면 예민하게 댓글 반응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 수리해서 돈을 쓰는 것보다는 연료일타를 가는 게 훨씬 싸단 말이야 누가 히타 이렇게 나왔어 어쩐지 덥더라 또 하나는 30도가 넘는 그런 날씨에 기름이 간당간당하고 연료는 엔진에서 리턴 되고 연료의 온도는 올라가고 연료의 온도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윤활 성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니까 쇠가로가 돌기 시작하는 시즌들을 보면 항상 더운 때 쇠가로가 돌거든요 기름을 엔꼬 3만원, 엔꼬 3만원 그거보다는 한 4분의 1 정도 남았을 때 그냥 만땅 기름을 항상 풀로 채우고 다니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특히 뜨거울 때 제가 얘기하는 걸 다 지킨다고 쇠가로가 안 돕니다가 아니에요 쇠가로 돌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춰보자는 얘기지 이게 사람들이 얘기만 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가더라고 그래도 망가진 차는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쇠가로가 돌아서 입구고 되는 게 훨씬 이득이요 모든 차가 다 쇠가로 도는 게 내가 돈 벌기 좋아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냥 연료에 다 갈고 하면서 쇠가로가 좀 안 돌고 오래 관리하고 오래 관리해야 소모품도 교환하고 오일도 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조금씩만 신경을 쓰자는 얘기죠 아 이런 얘기하면 또 우주룩 또 와가지고 또 다구리 이 차는 뭐 작업이 잘 된 거 같아요 지금 별 문제 없는 걸로 보여지고 이제 출거를 무슨 소리였지? 출거를 해도 될 거 같아요 오래 걸렸다 한 일주일 됐나? 일주일 일주일 월요일인가 말이야 아 그러네 내가 여기 있는데 어? 저 차 뭐지? 아고서 맞네 어? 예약 안 한 차가 변인돼서 왔네 했고 그 차가 이 차구나 마무리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기름 좀 많이 채우고 다녔어요 자 안녕히 계세요 반탕 채우면 연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름을 반탕 채워서 연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밧데리를 인센터로 갈면 되지 그만큼 가벼워지잖아 그리고 기름 만땅 채워서 연비가 떨어진다는 얘기 하기 전에 내 몸무게부터 줄일 생각을 해야지 그 정도로 미미하다는 거야 내가 무슨 카레이소도 아니고 요즘에 그런 말 안 나오잖아 한참 나오다가 기름을 적게 채워서 연료의 온도를 높여서 윤활 성능을 떨어뜨려서 망가지게 되면 비싼 차는 천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나오는데 기름을 적게 채워서 앓길 수 있는 연료 양을 10년을 탄다고 천만 원을 벌 수 있다? 아니잖아 내가 봤을 때 10년을 타면 10만 원을 벌까 말까 할 것 같아 그거 똑같은 얘기야 옛날에 나 어렸을 때 보면 벨트가 끊어지면 스타칭으로 벨트 대신해요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말도 안 되는 방송국에서 뭔가 이슈거리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 명이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막 여기저기 퍼뜨린 거 그런 얘기지 그리고 기름 적게 채우면 연료 탱크의 연료를 감지하는 게 이만큼 내려갔다 이만큼 올라갔다 하잖아 적게 채우면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해요 수시로 여기 안에 보통 가변 저항이 들어가거든 끊어져 지금은 내구성들이 좀 좋아지니까 예전보다는 좀 덜하긴 하는데 어쨌든 얘 운동량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지 아래쪽에서만 전체적으로 기름을 적게 넣어서 장점이라고는 지금 존 대리가 얘기한 것처럼 가벼워서 연비가 좋아진다 라고 얘기하는데 액셀을 덜 밟아 그냥 타이어는 더럽게 무거운 타이어 끼고 광포끼면서 기름값 절약한다고 기름을 조금 넣어? 전부 아이러니한 얘기야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뭐 하나 장점이 없어 또 기름 적게 채웠을 때 제발 나 같은 후로코가 얘기한다고 안 믿고 그러지 말고 후로코도 가끔 쓸모있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차 좋아 끝 구독과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는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